만장하신 우리 최훈산 장군을, 또 최진동 장군을, 최치흥 장군을 주모하시는 후손 여러분, 그리고 후손이라는 게 손자 되죠. 후손 여러분, 그리고 미국에서 오신 분들, EBS 관계자분, 최재형 장군을, 또 최재형 장군을 주모하시는 많은 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전 세계에 백이성 강사를 검색하시는 호국보훈의 달 6월 특집, 어느 삼형제의 선택이라는 EBS 다큐멘터리의 제목 그대로, 만주 최부자 독립운동에 뛰어들다 강의를 맡은 저는 유튜브 역사 강사 백이성입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호국보훈의 달 특집입니다. 6월달이 호국보훈의 달이죠. 여러분, 현충일의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현충일. 현충일은 도대체 왜 현충일이 6월 6일이 됐을까? 우선 첫 번째 대원칙은 6월달이어야 한다라는 원칙이었습니다. 6.25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재정이 됐거든요. 재정이 됐습니다. 1956년도 4월 25일 날, 4월 19일 날에서 25일까지 열렸던 국무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현충, 뭔가 순국선열을 기념하기 위한 날짜를 한번 찾아봐라 하는 회의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5월달에 국방부에서 이거를 기념사업회를 한번 열어보자라고 하는 걸 하게 되고요. 그래서 6월 6일로 잠정 확정됩니다. 망종이라고 하는 24절기 중에 망종이다. 망이 뭐냐? 보리벨망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종이라는 말은 볍씨 뿌릴 종 이 말이죠. 보리를 베고 다시 별을 이왕한다. 묘를 키워가지고 이왕을 한다. 이런 게 사방한다라고 그러죠. 이왕을 한다라는 계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두 일을 동시에 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가장 바쁜 농번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는 한 1%밖에 안 되고 90%의 의미는 뭐냐? 옛날 이 망종이라는 날짜에 고려시대 때 거란 군대가 80만 명이 쳐들어와가지고 80만 명이 쳐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많은 고려병사들이 죽었습니다. 그 고려병사들의 합동 위령제를 증한 것이 24절기 중에 망종, 음력, 6월 5일에서 6월 6일 사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망종. 24절기 중에 망종. 그렇죠? 그래서 그거 참 의미 좋네. 그렇게 하자라는 것이 제1학설입니다. 그렇게 정했다는 것이. 이학설은 뭐죠? 이학설 최훈산 장군 기념사업 배가 되면 요 이학설이 더 땡기실 겁니다. 뭘. 사십오 년도 해방이 되고 난 직후에 우리나라에서 약 삼 년 동안. 일제 삼십육 년 동안에 친일했던 친일파들을 하나하나 다 잡아가지고 처단하자라고 하는 소위 반민족 행위자 특별처벌법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가지고 시행이 됐지요. 시행이 되다가 대통령 이승만이 김창룡 특무대장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특설경찰대를 급습해가지고 없애버립니다. 해산시켜버리는 거죠. 친일파들의 살려달라는 절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그 틈을 틈타서 이승만 대통령이 보기에 공산주의자들이 득세하더라. 라고 하는 글을 내세워가지고 없애버립니다. 그 날짜가 언제예요? 49년 6월 6일입니다. 49년 6월 6일. 반민족 행위자 특별 반민특위 해체일. 그래서 망종과 6월달과 그것까지 다 의미를 상쇄시켜버리기 위해서 그날로 정했다는 설이 증거는 없는데 증거는 없어요. 여러분들 증거는 없는데 그렇게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왜 하필 56년도야? 왜 56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갑자기 현충일을 하나 정하자고 했을까요? 바로 56년 1월 25일 누가 죽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아끼던 우리나라 만주에서 독립운동 인사를 잡아드리던 최악의 친일파. 누구? 김창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살됩니다. 헌병대에 의해가지고. 너무 전횡을 저지르니까. 암살시켜봐요. 육군 중장 죽을 때 나이가 몇 살? 37살. 1920년생인데 1956년에 암살되거든요. 근데 뭐 한국 나이로 생일을 못 채우고 죽었으니까 한 36 정도 됐을 것 같아. 아주 젊은 나이죠. 육군 쓰리 스타까지 올라갔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야 보도연맹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 김창룡의 작품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사랑했어요. 그 사람이 암살됐을 때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왜 하필 56년이야. 그렇죠? 만주에서 김창룡이가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을 마구 잡아들이고 족칠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암체포의 범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분들입니다. 리스트를 뽑을 거 아니에요. 리스트를. 이분들이 있었어요. 1931년부터인가요? 이 세 형제는 그냥 무슨 사건만 터지면 뭐예요? 유주얼 서스펙트예요. 그냥 계속 잡히는 거야. 역사에는 전문가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도 있고 전문가들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3주 전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 최성주 여사님께서 우리 최운산 장군 요 삼형제 중에 둘째 최운산 장군의 손녀이신 최성주 여사님께서 저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찾아왔다기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서울의 소리 방송국을 찾아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거지. 역사 강사하면 우리 백이성 강사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했을 때는 최운산 장군이라고 있는데요. 라고 서울의 소리의 서정국 국장님이 얘기를 하니 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최진동도 들어봤고 최재형도 들어봤는데 최운산는 처음 들어보는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런 장군이 있대요. 아 그래요? 아니 그 후손이 그 손녀딸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백이성 강사님하고 연결을 좀 했어요. 그러고 나서 3주가 흘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러 서 있습니다. 박수 한번 안 줘주십니까? 이런 책도 나왔습니다. 황 작가님 책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운산이라고 이렇게 제가 전에 광고했던 남한의 연설문을 써라고 동일한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예 동일한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최진동 장군 사진이 여기 있고요. 아주 조그맣게. 그다음에 여기 최운산 장군 사진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작게 있죠. 유감스럽게도 세 형제의 막내 최치흥 장군의 사진이 현재 아직까지는 학자들은 쉽게 아직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후손들은 그런 말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지요. 아직 발견이 안 됐을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직 안 됐을 거야. 그렇게 됩니다. 독립운동에 뛰어들다. 여러분들은 부자함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부자. 부자. 그 어떤 경우에도 어때요? 내 재산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 재산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돈은 나에게 있어서 내 자식이야. 그렇죠? 예전에 뭐 정치인이 군대를 애를 안 보내가지고 공경에 빠지니까 주변에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애라고 생각해봐. 군대 보내고 싶겠어? 저는 군대 갔다 왔거든요. 그럼 우리 집안 어르신들은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인가요? 저 군대 갔다 왔다니까요. 저 아주 정상적으로 군복무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뭐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으면 제가 이런 말 하는데 조금 혀가 말리겠죠 이렇게 그리고 유튜브에서 누가 보면 웃기는 소리 하지만 네가 무슨 군대를 갔다 왔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만주 지방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최부자라는 사람이 부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의 아들들이 엄청나게 불을 불렸고 다 불을 늘렸는데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고. 내가 일제시대를 연구하기에는 그런 사람은 오직 두 사람이었습니다. 사할린에 있는 최재형이라는 별명이 빼치카라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여러분 빼치카 그러니까 그게 러시아말 같나? 북한 말이가 아니에요. 러시아말로 이 이런 게 벽이 돼 있으면 이 벽에 화로를 내가 이거 저 사진을 하나 낼게요. 우리 황작가 또 방심하다 당했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냐 벽난로가 있습니다. 그 벽난로에서 온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빼치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죽 이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품어줬으면 별명이 빼치카였겠냐고. 그 다음에 대종교에서 막판에 그 발해농장을 세워가지고 1930년대 후반부터 그래서 42년도 이모 교변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부산의 백만장자. 누구? 백산, 호도 백산이잖아. 안희재. 그렇죠? 백산 안희재. 재라는 게 여러분 자의가 아니고요. 숙제할 때 제자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그 두 사람을 제외하면 자본가라는 사람 중에 거의 대부분 친일을 걸어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누구? 제일 대표적으로 경성방직의 누구예요? 김성수, 김연수. 그렇죠? 맞잖아요. 김성수, 김연수. 그래서 누구예요? 하워드 교수인가 그분이 왜 오프스프링스 오브 더 엠파이어라고 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꼬봉이라고 그 오프스프링스를 꼬봉이라고 번역합니다. 아주 앞잡이 이 말이죠. 그렇게 번역하는 것도 절대 한국에 번역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엄청나게 돈을 써요. 지금 그 회사가 어디입니까? 삼량 아닙니까? 삼량. 맞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억만장자만 있는 줄 알았지. 아무런 내가 지식이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그건 내가 일제시대사 전공인데. 내가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가? 내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 형님은 이름은 안다. 최진동이라는 이름은 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는 뭐야?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바로 이 책에 최성주 회사님이 그렇게 적어놓으셨습니다. 이 책을 제가 무단 전제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 저작권법 위반. 됐고요. 그래서 무단 전제 많이 했습니다. 책 들어올릴 때마다 계속 하시겠죠? 우리 황정권이. 여기 보시면 아무도 그들 삼형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는. 요거 요거 한번 요렇게. 봉오동 천산리 전투와 최운산 장군이라면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뭐라 그럴까요? 이걸 만약 국회에서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봉오동 천산리는 다 알아. 그거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최운산 잘못 쓴 거 아닌가? 아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걸요. 최운산 장군이라는 분이 아니면 또 자기 나름대로 역사 좀 안다는 사람이 그러겠지. 홍범도의 부장이었겠지. 그렇죠? 청사님 그러니까 김좌진의 부사령관쯤 되겠지. 아이고 또 후손들이 뭐 보은처에 뭐 어떻게 하나 보다. 이러고 지나갈걸요. 국회에서 그 보좌진들이 이렇게 보면 진짜예요. 저도 그랬는데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뭐 왜냐하면 내가 이 역사 전공이니까 저 사람 뭐야 이라고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텐데 뭐.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었는데 현역 국회의원 이제 떨어진 국회의원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종걸 국회의원은 한 시간 동안 원래 30분씩 3명이 하기로 한 약속까지 어겨가면서 진행을 하는데. 그렇죠? 최성준님은 자기 할머니를 제일 마지막에 배정받아서 한 사람은 한 시간을 하고 두 번째 사람은 50분을 하고 최성준님은 10분밖에 안 해주더라. 그것도 사회자가 뒤에서 계속 이러고 있더라는 거야. 빨리 끊으라고. 현역 국회의원이 하니까 제지도 못하고. 저도 국회의원 행사에서 사회 본 적이 있는데요. 현역 국회의원 보고 시간 좀 지켜달라고 짧게 얘기해달라고 하면 막 앞에서 손짓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건 굉장히 잘못된 권위주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얘기해야 됩니다. 영화 봉호동의 감독조차 최씨 삼형제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얘기했으나 전혀 다루어주지 않았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처음 가져가는 건 승자 독식으로 해갖고 전부 전량을 가져가 버리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은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고 편집되어 버리는 것이 역사 서술의 한 슬픈 단면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게 존재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제일 인기 있는 콘텐츠가 뭡니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상하더라 이런 거. 저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괜찮더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히트를 치는 거예요. 뭔가 이건 꿍꿍이가 있다. 아까 현충일의 의의를 증거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2번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아 반민특위 그게 6월 6일이라서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그거를 기억에서 잊혀버리게 하려고 그런 수를 썼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는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만약에 논문을 쓴다고 하면 그 증거를 찾는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교수가 어떻게 도장을 찍어줍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아니라고 밝혀지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떻게 돼? 여기는 논문 발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용기 있게 나섭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최진동. 빨간색 동그라미 하지 마세요. 파란색 동그라미 해주세요. 최훈산. 최치흥 요렇게 세 분의 그 형제. 니다. 넷째도 있다는데. 넷째는 정말 이 책에서도 안 다뤄지고요. 정말 제가 그 일을 다루기도 좀 너무 이게 이거는 야 니가 아무리 유튜브라지만 역사에 그게 있지 이렇게 생각할까 봐 셋째까지만 다루고 최훈산 장군의 부인 김성려 여사까지만 언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죄송한데 최치흥 장군님께서는 장가 가셨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후손이 있지 그지 예. 예. 저는 부자를 다룰 때에 원칙이 있습니다. 일 여자 관계가 복잡하면 다루지 않습니다. 저는. 그건 제 아내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 증조할아버지부터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내려오는 가훈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여성 관계가 복잡하면 안 된다. 예 그건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죄송한데 제가 그 어느 소개팅에서 가훈이 뭡니까? 라고 여자분이 여쭤봐가지고 그분이 저보다 여덟 살이나 어리셨는데 제가 그때 스물아홉 살 때인데 예 저는 여자 관계가 절대로 복잡하면 안 된데 되게 부담스럽다고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무슨 가훈이 그런 사람처럼 처음 봤다라고 보통 뭐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즐겁게 살자 뭐 이렇잖아요 화목하자 뭐 싸우지 말자 뭐 이런 건데 여정 관계가 복잡하면 안 된다. 최진동 최운산 최치흥 그분들의 이름입니다. 뭐 이비에스에 그 재작년이죠 어느 삼형제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때 두 분 다 가셨어요? 예 우리 오빠도 가셨습니까? 아 그 오빠는 아직 안 가셨고 예 같이 갔어서 아니 EBS 촬영할 때 그래가지고 왜 저 역사학자 한 분이 참호에 이렇게 들어누울 때 예 참호에 이렇게 이게 맷돌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아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은 둘째 최운산 장군의 사진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교정에는 네 분의 동상이 있습니다 EBS에서 아주 잘 다루어 주었습니다 국군이 쓴 탄피, 탄피 및 탄두를 수거해가지고 3만 4천발로 녹여가지고 네 분의 국군 창설에 절대적 공헌을 한 네 분을 공헌합니다 이분이 이범석, 이회영, 김좌진, 홍범도 바로 한국군의 표상 네 분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EBS가 거기에서 문제의식을 던집니다 이 세 명을 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리는 이 세 분이 함께 기록되어야 한다라고 EBS가 주장하는 거예요 육군사관학교에 육군 군사 교수라는 게 있어요 군사 교수 예 그분이 아마 그때 대령이셨는데 그 나온 거 보니까 여기 딱 세 개 계급장이 세 개더라고 대령이 딱 서가지고 이렇게 밀어내서 만들었습니다 최진동 장군 최운산 장군 그리고 최치흥 장군에 대해서 본인도 어렴풋이 알다가 EBS 다큐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쭉 배워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부끄럽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적어도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이제 최운산 장군 최진동 장군 최치흥 장군 세 분을 가르친다라는 의미니까 후손분들은 그래도 그거 하나로 뭔가 하나는 이루셨습니다 회사 공사에서도 같이 다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해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여러분 회사 연습하면 최무선하고 여러분 최무선하고는 관계 없으시죠? 네 관계 없으시죠? 최무선하고 이순신하면 그냥 한 학기 다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최진동이라고 하는 지주는 철학자 돌 김용옥이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라고 하는 EBS 이것도 EBS입니다 EBS의 2004년부터 2005년도까지 방송됐던 10부작에서 제4부 청산화 기억하란가 뭐 하여튼 거기에서 홍범도 장군의 또 이런 봉호동 전투 그다음에 청산리 전투 훈춘 사건 자유시 참변 등을 설명하는 와중에서 봉호동과 청산리의 주역으로 최진동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게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돼? 친일지주로 돌았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날조를 퍼뜨립니다 여기서 한 집안의 한 어른의 인생을 그냥 국가적인 이거의 인생을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아주 지하 100m로 그냥 방송 유튜브니까 얘기합니다 그냥 쳐박아버린 사건이죠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자기 전공이 아닌 분야는 함부로 나서면 안 된다고요 쟤 하는 말이 그리고 검증에 검증에 또 검증을 거쳐야 되고 더군다나 근현대사 인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평가를 내리는 데 있어서 그 후손이 혹시 살아있다면 그 후손에게 적어도 두 번 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최성주 여사님의 이 책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삼 형제의 아버지 간도 도태 연변 도태 최우삼이라는 사람이 이건 제가 강의니까 사람이라고 합니다이 뭐 조상 할아버지 이렇게 안 합니다 전 최 씨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고거는 좀 이해를 하십시오 이 사람이 나중에 후손들이 이 삼 형제가 우리 손자분들이 주역이 돼서 비석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 비석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려 간단하게 끝날 작업인 줄 알았더니 이게 솔직히 한국이면 빨리 끝났겠지 연변에 계신다고 지금 그러니까 연변으로 가니까 통관이 되느냐 비석이 되느냐 거기서 제작할 수 있느냐 한글로 할 수 있느냐 온갖 거를 가지고 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 맨 마지막에 올라가는데 길이 좁아서 못 올라가 길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길을 넓혀 거기에는 자세하게 서술이 안 돼 있지만 또 길을 넓히는데 또 거기 공무원들 안 왔겠어요? 이걸 넓혀도 되니 마니 원상 복구를 하니 마니 뭐 그렇죠? 이 비석 하나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누군데부터 해가지고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비석 내용을 그 연변에 비석 업자도 어떻게 돼? 세 번 확인합니다. 제가 분명히 그 글에서 봤습니다. 요렇게 썼습니다. 맞아요. 요렇게 썼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결국 못해요. 능력이 안 돼서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제작해갖고 또 가요. 환장해요. 그 와중에 우리 최승준이면 하와이까지 갔다 와요. 그죠? 그 남편이 네가 가라 하와이 해가지고. 그죠? 그죠? 이럴 때일수록 가라 이래갖고 안 갈라 했는데. 안 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요 때가 작년 여름이지 싶습니다. 작년 팔월달에 박찬대 인천 영수에 있는 박찬대 의원 요번에 또 되셨죠? 박찬대 의원실에서 열어가지고 팔월달하고 십이월달에 두 번 했더라고. 내가 거기 비석원하고도 잘 알아갖고 이거 통화를 했어요. 니 기억하나 했더니 예 기억합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그때 이게 뭐 저거 저거 무슨 인천대학교 뭐 이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자기가 인천대학생회장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 뭐고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국회에서 공식적인 행사를 두 번 했다. 한 해에 한 의원실에서. 이런 경우 거의 잘 없습니다. 거의 잘 없습니다. 워낙 해달 좀 해 주십사 이런 지역구에나 이런 각종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있는 민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정 사람만 두 번 해줬다 이러면 교수님 그 사람 누군데 이렇게 됩니다. 왜 우리는 안 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국가보원천은 최진동과 최운산은 인정했어요. 분명히 인정했어요. 최치흥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안 해요. 이게 내가 볼 때 사진이 없는 것도 되게 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사진이 없다. 이런 거 있죠. 큰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또 하나에 최운산의 또 다른 이름 최문무를 다른 사람으로 보고 서훈을 했다. 근데 지금 동일인인데 어떻게 돼 만주에 후손이 있다 이래 가지고. 동일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한 사람이 잡힐까 봐 예명을 두 개 쓴 거지 가명을 쓴 거예요. 여러분. 호치미인은 가명이 몇 개 베트남 독립전쟁할 때. 가명이 몇 개. 프랑스하고 일본한테 잡힐까 봐. 칠백 개 여러분. 칠백 개의 다른 이름을 썼다고. 처음에는요. 부모가 죽은 건데 그게 유교 문화권이잖아. 성은 바꿀 수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한 칠백 개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 다 바꾸는 거야.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시는 분은 당연히 그렇게 되십니다. 당연히. 그런데 어떻게 돼 보훈처가 아까 우리 최은주 여사님께서 말씀하신 학자들하고 그 관련 공무원들이 참 놀라울 정도로 자료를 안 찾습니다. 그렇죠. 놀라울 정도로 자료를 안 찾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EBS 그 다큐에서 같은 인물이라고 확인이 됐어요. 우리 최승주 여사님이 가방을 메고 보훈처 이렇게 세종시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 꼭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주작이라고 그랬지만 그래가지고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보면서 기록을 보면서 같은 인물이다라고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여 있으신 분들 저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오늘 이십일대 국회가. 지금 찍고 있는 시점이 6월 5일입니다 여러분. 6월 5일. 6월 5일 아침 10시부터 11시 사이에 국회의장하고 부의장 둘 중 한 명은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1대 국회가 개원한 거죠. 그래서 6월 8일 날 상임위원회가 협상 들어가고 표결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상임위원회 중에 국가보훈처가 있는 상임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입니다. 정무위원회. 그래서 아마 정무위원회 쪽으로 가장 확실시 되는 인물이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1번 누구. 윤주경 씨 윤주경 의원이. 누구의 손자 손녀딸입니까. 윤봉길 의사의 손녀딸이죠. 예 그러니까 아마 그게 국가보훈처에 관련돼가지고 가장 먼저 정무위원회로 들어가지 않겠나. 우리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가보훈처가 최 최치흥을 인정해 줘야 하고. 그 최훈산의 부인이었던 김성려 여사를 인정해 줘야 되고. 국가보훈처가 최훈산과 최문무를 동일 인물으로 보고 일인 서훈으로. 페이 어텐션 집중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의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에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리자면 곧 있으면 6월 중순경에 그러니까 6월 중순 아 말부터 7월 초 사이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산하기관에 업무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 업무보고 때에 어쨌든 국회의원 한 명이. 국회의원 한 명이 뜻을 같이 해서 거기 국가보훈처장을 데려다 놓고 이 질의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간에. 요 국가보훈처장을 딱 앉혀놓고 질의를 딱 해야 그 보훈처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조치하겠습니다라든지 실무자를 불러갖고 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 오후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해당 의원실로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입장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의원실은 이제 그게 하나의 뭐가 될까요 보도자료가 되는 거죠 여기 언론에 계셨던 분 꽤 계시니까 그거 아시죠 보도자료 우리가 이런 걸 질의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게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해당 신문사 하나가 딱 거기에 가서 그 보도자료를 채택하면 됩니다 채택해서 아 이런 이런 하다 그러면 공론화가 되면서 힘을 받게 되겠죠 그런 행정처리가 되고 있다 이 사람을 꼭 알아야 합니다 최씨 삼형제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 저기에다가 장쭈린 이렇게 이렇게 중국말에는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저기 제 강의 중에 있는 오병감 우빙지엔이 했던 살았던 동네 푸젠 광동 꽝뚱 푸젠 꽝뚱 거기에 사는 광동어 칸토니즈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만주족이 청나라로 들어가가지고 강의제 걸릉제를 거치면서 했던 그 문자의 옥 이른바 이 절대로 청나라가 정하는 거 외에는 다른 글을 쓰지 말라라고 했던 그 문자의 옥을 거치면서 북경어라는 게 하나 완전히 됩니다. 그 북경어를 그래서 만주 사람의 언어라고 해서 만주어 만다린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중국어를 만다린 예 그 만다린으로 봤을 때 표준 페키니즈 강아지 이름이 아니고 페키니즈의 북경어로 봤을 때 이거를 장 장림 장쭈린 이렇게 읽습니다 장쭈린 장림. 중국인도 발음이 좀 비슷합니다. 중국인도 발음이 좀 비슷합니다. 쩡꼬런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이게 함경도 사투리로 짱꼴라 짱꼴라라고 불렀던 거예요. 쩡꼬런이라는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중국인이라는 거 짱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장 장림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작 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융으로 생각합니다. 장 장림 아닙니다 장 작 림입니다 요게 요게 지을 작자잖아 그죠 장 장림이라는 사람이 천팔백칠십오 년 삼월에 태어나서 아니 뭐 저기 저 인터넷에 보면 생일도 다 있는데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일 알아서 뭐 하게요 천구백이십팔 년 유월 사 일에 죽었습니다 유월 사 일에 죽는 건 어떻게 돼 전 세계에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6월 4일 날 황고둔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차 폭발 사건이 일어난다 이게 뭐냐 고모토 다이사쿠라고 하는 일본 관동군 대좌가 저지른 짓입니다. 정부 대좌가 이제 장 장림의 친일 용도는 끝났다 이제 말 안 듣고 자꾸 대가만 요구하는 장 장림은 집어던지고 우리 일본 관동군이 직접 만주를 침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뭐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누가 키워줬는데 이놈 자식이 자꾸 중화민국의 장제스하고 줄타기를 하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 러시아의 소련의 요세프 스탈린하고도 이렇게 자꾸 뭐 하려고 그러고 일본 천왕하고도 지하고 동격이라고 그러질 않나 이놈 자식이고 안되겠구만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폭사시켜버립니다. 장 장님. 1번 만주군벌입니다. 만주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만주는요.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만주. 이렇게 세 지역이 있다. 여기에 압록강과 두만강이 있으면. 안에 여기 백두산이 있고 두만강이 있고. 여기가 지린. 흥룡강. 흥룡강. 그다음에 랴오닝. 요령성 이렇게 있습니다. 흥룡강은 헤이룡장성인데 제가 쓰기가 너무 길어갖고 흥룡강이라고 썼으니까 또 이거 갖고 모르니까 저라지 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래도 헤이룡장을 한글로 못 쓰겠어요. 그러니까 흥룡강은 우리 집 앞에 있는 중국집 이름인데. 이 만주 세 개의 동북 성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둥베이라고 그러거든요. 둥베이 중국말로. 둥베이에 삼성이 있는데 삼성의 군벌이었다. 청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중국은요. 대분열시기였습니다. 처음부터 순문 순문의 중화민국이 다 장악한 게 아니고요. 전국을 다 뭐냐면 대군벌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군벌 밑에는 소군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대군벌 밑에 소군벌이 있다고 그거를 소설로 묘사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누구야? 펄벅 여사입니다. 지게청에 그 지게청이라는 게 있어요. 직예. 지게청에 군벌이었던 풍옥상에 그 이 풍옥상이 대제벌이면 이게 1차 하청 2차 하청 3차 하청쯤 오는 군벌이 있거든. 그 군벌의 대장이 펄벅의 노벨문학상 작품인 대지에 나오는 왕뭉이라는 사람의 셋째 아들 왕싸니가 거기에 군벌입니다. 군벌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지라는 거는 왕뭉이 주인공이고 그 뒤에 아들들이라고 하는 편은 왕싸니 거의 주인공이에요. 셋째 아들이. 그리고 그 뒤에 있는 The House Divided 그러니까 분열된 일가라는 책은 뭐냐면 그 왕싼의 아들인 왕유안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거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래서 내가 최대한 왜 또 지식이 내 이상한 깜냥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게 온전히 새로울 리가 없어요. 이걸 이해하려면 분명히 이 최진동 장군 최. 최훈산 장군이 아마 장장님의 한 삼 군벌 정도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그 뭐랄까 제 삼 하청의 군벌 정도 될 거야. 왕싼 장군으로 이걸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했다가 큰 꼬다친 거죠. 아니구나. 그러니까 노자가 했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진실을 하나 알릴 때에는 새로운 진실을 알릴 때에는 뭐야? 알 때에는 내 거를 완전히 비우지 않으면 안 들어옵니다. 이게 비워야 새로운 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기존의 지식은 그때부터 다 제낍니다. 이거 있는데 총 딱 하룻밤 걸렸습니다. 이 삼일 밤을 고민한 거야.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보고 이러다가 다 비워요. 그래가 하룻밤만에 싹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중화민국 여러분 육군 대원수로 취임할 때. 중화민국 1만주 군벌 1918년부터 21년 중화민국 동북 삼성의 총 지배자다. 1922년 중화민국의 직할 행정에 반발. 왜 장제스가 자기 아들 장쉐량에게 장학량에게 이거를 넘겨주겠다고 하니까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내가 직접 만주를 직할 통치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장주어린이 반발하죠. 장제스 네가 뭔데? 라고 하면서 반발하면서 그때부터 친일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일본 관동군과의 아주 긴밀하게 협조합니다. 이게 바로 다음에 나올 1925년도 미스야 협정이라고 하는. 그래서 1926년, 27년 중화민국 육군 대원수 왜 장제스가 이제 달래기로 간 거지. 야야야 그거 그렇다고 일본에 붙냐. 이러면서 하고 그다음에 중화민국 국가원수 권한대행도 시켜줍니다. 권한대행도 시켜줍니다. 야 그쪽은 네가 그럼 다스리되 군벌로 다스리지 말고 중화민국 국가 대원수로 다스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쯤 되면 이제 친일을 안 할 줄 알았지. 그래서 1928년 일본 관동군에 의해서 6월 4일날 왜? 6월 1일날 장제스하고 신사협정을 맺고 말 그대로 그게 말이 좋아 신사협정이지. 잘 지내봅시다 이거죠. 일본은 어떤 배신감을 느낄까요 여기에? 이런 C 이런 말 안 하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6월 4일날 고모토 다이사쿠라고 하는 사람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열차를 폭파해버립니다. 북경에서 티엔진으로 돌아오는 열차를 폭파해버립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여기 집중됩니다. 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아편 중독자 두 병을 중국 애를 객차 안에다가 해놓고 중화민국 국기를 집어넣어놔요. 주머니에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건 누가 봐도 장제스가 시켰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모든 언론이나 세계 언론은 장제스를 보고 나쁜 놈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뒤에서 웃습니다. 그걸 사실은 그걸 중국의 또 다른 사람이 진실을 밝히죠. 이 사건은 조작됐다라고 밝히죠. 최진동 장군 최운산 장군과 1, 2번 시기 아직 친일로 안 갈 때 아직 친일로 안 갈 때 1, 2번 시기 동지로서 최운산 장군이 장장님이 나무에 깔릴 뻔한 것도 구출하고요. 여러분 정말 전투에서 많이 구출합니다. 많이 구출합니다. 장장님으로서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은인으로서 형제에게 뭐를 줬다? 부, 조직, 그 다음 뭐야? 군사.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두 글자로. 신뢰. 장장님이가 아니 장장님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여 여기도 보시면 거의 대부분 회사에 운영하시거나 뭔가 관리 직책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 보여요. 그 정도 연세에 계시는 분들이. 부하 직원이 저 이제 독립해서 나갑니다 이러는데 갑자기 저기 그 직원 세 명하고요. 여기 자본 10%는 제 거니까 제가 가져가고 그렇게 가져가고 그리고 여기에 최고의 기밀무기인 수류탄하고 총도 제가 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실제로 투자를 했더라도 나갈 때 그러고 나가면 뭐 붙어요? 소송 붙죠. 그렇죠? 니깡 내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군사까지 670명을 빼가지고 나가고. 670명이 뭐야? 최훈산 장군이 직접 훈련시킨 사람들을 빼가지고 나가는 정예병을 빼서 나가는데. 세상에 얘가 허락을 했다고. 순순히. 그냥 잘 가라고. 뒤에서 폭탄을 터뜨린 것도 아니고. 뒤에서 급습을 한 것도 아니고. 잘 가라고 형제여 잘 가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부터 벌써. 이야 이 사람 보통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 관동군이 여러분 인연을 맺었다가 같이 하다가 저버리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열차를 그냥 폭파시켜버리잖아 열차를. 장장님이라고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최훈산 장군한테. 못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야 얼마나 정체성을 믿을 수 없는 전시 상황입니까 저놈이 진짜 내 편인지 아닌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육백 칠십 명을 데려가겠다 가져가라. 그렇죠 가져가라. 그다음에 부하 조직 이건 내가 한 거는 내가 다 가져가겠다 가져가라. 따로 기지를 건설해가지고 이래 하겠다 하라고. 발각의 동지. 어. 잘 되기를 바라겠네 일단 보낼 때는 그랬다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천구백이십팔 년 이십 년 이십 년 이십 칠 년 미스야 협정이 일어나고 이럴 때에 장장님이 최훈산 장군을 계속 잘 봐줬을까요. 안 하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돼 그때는 이미 봉호동도 벌어졌고 청산리도 벌어졌고 다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장님을 모르고는 1925년 미스야 협정을 주도했다. 이후 간도 조선인들의 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최훈산 장군을 평가하시는 분 중에 처음부터 장장님이 친일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최진동 최훈산 장군이 그래가지고 도울 김용욱의 설명이 맞다. 뭐라 하노 진짜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이건 마치 영조가 처음부터 형군이었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미스야 협정 보시겠습니다 미스야 협정. 제가 이거를 저기 예전에 상주에 가가지고 경상북도 상주의 독립운동가 남자현 김동삼 이거 설명하면서 이거 미스야 협정 한번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 강의 현충일 특집 강의인 대종교의 독립운동할 때 미스야 협정이 또 나왔습니다. 그만큼 미스야 협정이 중요합니다. 간도에서 독립운동하신 모든 분들에게 미스야 협정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미스야 협정은 뭐냐 장장님으로 하여금 장장의 장조린으로 하여금 친일을 아주 본색을 드러내게 만든 사건이죠. 중화민국을 배반합니다. 배반하고 어떻게 돼 일본 관동구 편으로 완전히 돌아섭니다. 왜 거기서 이거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천박한 소리를 듣는 거야 장조린이가. 이거 준다. 만주에 있는 한국 독립군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25년 6월 11일입니다. 이것도 6월달이죠. 그렇죠. 6월달에 뭐가 많아. 여러분 이거 여담인데요. 10월 26일에 얽힌 세 개 아세요? 10월 26일. 양력 10월 26일. 1. 김재규라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을 쏜 날. 그때 차지철도 쐈잖아.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차지철은 기억 안 하죠. 그만큼 민심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안중근 의사께서 이 또 히로부비를 쏜 날. 그렇죠. 또 또 10월 26일 뭡니까. 13척으로 133척을 무너뜨린 명량해첩 대전도 어떻게 돼. 10월 26일입니다. 하여튼 10월 26일은 다 뭔가 전쟁과 관련이 뭔가 좀 그래요. 그렇죠. 뭔가 좀 그래요. 예 이순신 장군의 10월 26일은 온 민족이 그냥 그 그 말 그대로 뭐냐 미라클이죠 미라클 거의 기적이죠 그냥. 13척이 어떻게 133척을 이기냐. 라는 거고. 한국인의 무기 휴대와 일본 경무국장인 미스야입니다. 한국 내 침입을 엄금한다. 국내로 진공하지 마라. 그런데 옛날에 최진동 장군 국내로 진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때는 장장님이가 용인해 줬을까요 안 용인해 줬을까요. 눈 감았죠 그냥. 니 알아서 해. 나는 모르는 거야. 그렇죠. 나는 상관없는 거야. 그냥 니가 하는 거야. 일본 애들이 와도 내가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국내 진공작전. 만주로에서부터 압록강을 넘어간다. 아니 두만강을 넘어간다. 압록강이 아니지. 두만강을 넘어간다. 무게 지금 원가만 위반자는 근거하여 일본 경찰이 인도해라 재만 한인단체를 해산시키고 여기 재만한 한인단체 제일 대표적인 건 뭐 있어요. 대종교 다 해체해라.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을까. 최진동 최훈산 최치흥 형제의 그 독립군 센터. 이 때 유감스럽게도 최재형 장군께서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셨습니다. 비참하게 고문으로 순국하셨죠. 이 때는 이미 돌아가신 지가 한 사 년 정도 된 상황입니다. 일제가 그리고 무기와 탄약을 뭐야 몰수해라 이 말이야 몰수. 그냥 뭐 이게 반납 이런 거 반납이면 신사적인 용어지 몰수라는 건 뭐야 패 죽여서라도 뺏어온나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일제가 지명하는 농립운동 지도자를 체포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하라.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한 백 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당연히 사 형제가 있었겠지. 막내도 있었겠죠. 분명히 그죠. 그죠 우리 오빠 막내도 분명히 계셨겠죠. 그죠 예. 막내 삼촌도 당연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니까 그 블랙리스트라 하면 그거 구해가지고 그중에 조선 사람을 구하면 당연히 우리 모여가 보훈처가 포상해야 할 서훈 대상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당연한 거예요. 아니 일반 사람들이야 일본 조선총독부가 블랙리스트에 올릴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그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야. 일제가 지명한 그게 뭐예요. 한국인 취체의 실황을 상호 통보해라. 잡아놓고 안 잡았다고 할 수도 있잖아. 안 잡았는데 잡았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인계받은 대가로 만주국이 포상금을 중화민국에게 지불하되 그 일부는 체포한 뭐예요. 중화민국 관리에게 포상금을 준다. 즉 백분율을 하면 만약 준 돈이 100이라고 쳐요. 그중에서 이십 퍼센트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체포한 관리한테 포상금을 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공무원 급수로 치면 구급이 잡든 칠급이 잡든 그 지휘관이 포상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구급 칠급한테 주라는 얘기예요. 맞죠? 이런 이거 어떻게 돼? 중국 장장님 장쩌린 부대가 어떻게 돼? 눈이 뒤집어져서 시뻘게 돼서 찾아다녀. 아무나 그냥 막 좁혀서 독립군이라고 데리고 와. 얘 빨갱이야. 얘 독립군이야. 뭐 이러면서 막 데리고 와. 지하고 평소에 그렇죠? 좀 잘못이 냈던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막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도산 안창호 선생 휘하. 자그마치 몇 명이야? 500명이 체포됩니다. 500명 도산 안창호 휘하에요. 500명이 체포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여기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아니 우리 세 분은 다 아실 거고.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 우리 만주의 독립운동 하는데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잘 알고 있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처음 들어본 이야기가 좀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 들어보지도 않았고 잘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 그건 어떤 상황인데. 분명히 처음 들어보는 얘기가 좀 있다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 적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으면 없는 일인가. 제가 늘 강의하는 게 있죠. 이원익 정성이라는 사람을 늘 강의합니다. 임진왜란 때. 오리 이원익 정성. 지금 그것도 유튜브에 조회수가 한 180만 원에 가까이 돼 있습니다. 제 강의. 오리 이원익 정성으로 제가 여러 가지 주제를 변조해냅니다. 이순신과 이원익. 이원익의 청념 정신. 허준과 이원익. 이런 식으로. 그게 다 해야 하거든요. 그런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순신. 이순신이 정말.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순신이 여러분 혼자서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선조라는 사람이 너무 바보니까. 너무 옹졸하고 너무 이상하고 비겁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조선이라는 건 아예 없고. 이순신 하나가 이렇게 다 한 걸로 생각하잖아. 아니에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민관군 합동작전이라는 말이 왜 나와요. 네 하는 말이. 그러니까 민은 누가 봐도 의병이고 백성이에요. 군은 누구겠어요. 이순신 장군의 수군이죠. 그럼 관은 뭐냐고. 관이 선족했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전시비상대책위원장 총사령관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치고 들어간 인물 영의정 도체차사. 당시 조선시대 전국비상대책위원장 누구. 오리 이원익 정승이라는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영조는 과연 현명한 군주였을까요. 정말 신화를 사랑하고 탕평정책을 펼치고 세금을 깎아주고 뭐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사도세자는 진짜 정신나간 놈이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사형을 당했나요.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그 강의가 지금 유튜브에 290만 조회입니다. 사도세자와 영조. 제 강의의 골자는 하나입니다. 사도세자가 세종하고 비슷한 현군이고 영조가 천하의 사이코다. 내 강의의 골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 1755년 토역경과라고 하는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요. 이모화변. 사도세자가 했는데 그 전에 일어났던 토역경과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조선시 후기를 이해하지 못한다. 토역경과. 역적을 토벌한 것을 경축하는 과거시험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큰 사건이 그래 벌어졌나 모르시잖아요. 드라마에 나온 적 없죠. 영조와 사도세자를 다룬 드라마가 얼마나 많은데 그게 이때까지 한 번도 다룬 적이 있습니까. 없죠. 교과서에 나와요. 이런 역사 강사들이 얘기하던가요. 저 빼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거는 뭐야. 금기예요. 금기. 우리나라 학계에. 자기 조상들이 다 거기야. 죽인 사람들이에요. 하나씩 올라가면 10미터 주소상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희생당한 세력이 토역경과의 주인공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뭐야. 소론 세력이죠. 죽인 쪽은요. 노론 세력이고요. 하나씩 노론이 장악한 학계에서는 사도세자는 절대 좋게 평가받을 수가 없고 토역경과라는 것은 절대로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그건 금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금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심리를 볼 때 역사에 기록되지 않으면 없는 일인가. 봉호동과 청산리와 대전자령이라고 하는 독립군의 3대 전투에 하나는 20년이고 하나는 20년 6월 6일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33년 7월 3일 이 세 번의 전투에서 사실 보십시오. 맨 처음에 전사 1200명이죠. 일본군. 여기 보이십니까. 일본군 전사 1200명. 여기는요. 봉호동 전수 전차 157명이죠. 대전자령 전투 보실게요. 일본군 전사 몇 명. 1300명. 그럼 국사 교과서에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돼요. 봉호동 전투하고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대전자령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맞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 그래 여기 지청천이고 여기는 홍범도가 있었고 여기는 김좌진이 있었고 그래 서일 장군까지는 내가 홍범도와 김좌진이라고 하는 거에서 밝혔어요. 서일 장군 대종교의 존재 이번에 대종교에 가서 강의할 때도 제가 밝혔어요. 거기에서 잠깐 스포일러로 나왔어. 최진동 최운산이 거기에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거쳤다. 그런데 안 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려고 안 한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세 개 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드라마도 없고 영화도 없어요. 이 빛나는 승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 개에 대해서 사령관이 다 다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따로따로 논 것처럼 나와요. 이게. 그렇죠. 이 셋을 여기 대전자령이라고 해봐요. 여기야 여기. 여러분 여기 보호동하고 여기 삼둔자하고 청산이 별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 북간도예요. 여기가. 여러분 이 간도라는 말은요. 어째서 나온 말이냐면 여기 두만강하고 여기 암목강에 보면 강 사이에 모래톱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 모래톱이 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이 간자. 강 사이에 하중도 섬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도입니다. 간도. 저 멀리 간도 땅이라고 할 때 이 간도는 뭐냐 하면 강 사이에 하중도가 그 인식의 확장으로 해가지고 저쪽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말이. 원래 여기에서 싸웠을 때 우리가 고정관념을 이렇게 바꿔보자고. 여기로 도망을 가서 비난해 있는 도망가 있는 군사가 등을 돌려가지고 반격을 해가지고 일본군이 죽은 거냐. 아니면 여기가 원래 우리 땅인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살아가지고 이거를 알던 사람들이 3.1운동 직후 더 정확하게 말하면 1912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여기로 모여서 3.1운동 직후에는 이쪽으로 다 와가지고 제대로 훈련받고 일본 놈들 오기만 해라 하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다 쏘아 죽인 거냐. 우리는 전부 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다 전자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데 후자란 말이에요 진실이. 역사에 기록되지 않으면 없는 일이 아니고 이게 지금 공식 기록이긴 한데 그렇지 않다고 세 개 다 뭐야 제일 위에 올라가야 될 인물은 최진동 최훈산이라고. 여러분들. 왜 계급이 제일 높잖아요. 세 개 다 뭐야 병사의 탄약과 군수 물자의 지원 군자금 누가 다 됐어요. 최진동 최훈산 장군이 다 된 거예요. 최치영 장군이 본인이 돈 벌어서 된 적은 없죠 막내라서. 그러니까 최치영 장군은 이른바 최훈산 장군이 잠깐 본부인 김성려 여사께서 딸만 뇌을 낳아가지고 맞죠 내리. 후처를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아들을 낳으려고. 그래서 제 강의의 원칙을 한번 벗어날 뻔했는데 거기에서 시동생이 가서 첩될 여자한테 가가지고 우리 형수가 성질이 보통이 아닌데 김성려 여사. 보통이 아닌데 니 감당할 수 있으면 온나. 소위 베테랑의 유아인처럼 된 거지. 감당할 수 있겠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그 여자가 엄마야 뜨거라 하면서 안 왔다 예 그래서 제 강의의 원칙을 지켜주신 분이 바로 최치흥이라고 하는 머리가 아주 스마트하고 장난기가 넘치는 이름이 흥이잖아 흥 여러분. 흥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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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를 쓸 뻔했다 흥이잖아 흥이 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항상 장난기가 많고 할아버지 수염을 잡을 때 그건 아니고. 무슨 그래 최우선 장군은요 거짓말 같은 얘기가 하나 전해 내려와요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오냐고. 아니 뭐 독수리인가 맹가가 이렇게 뭘 하라 이렇게 채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김성희 여사님이. 뭐 저러고 간다 어떻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뛰어나오셔가지고 총을 조준 애가 빵 쏘았는데 그 새에 맞았대요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돼요. 요 그런 거 했으면은 중매로 시집 오신 그 분이 완전히 케미칼적으로 남편에게 결합하게 되는 하나의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남성적이고 아주 멋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우리 최성주 여사님이 믿으신답니다 할머니를. 예 그래서 예 그냥 쟤도 같이 믿기로 했는데 보시는 유튜버 분들 너무 시비거지 말아주세요 그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말 하지 말아주세요 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슬픈 과거가 있습니다. 최진동 최은산 장군의 부대도 여기에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최은산 장군의 군대는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나왔어요 자유시를. 여기 책에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어 나왔어 최진동 장군의 부대가 당한 거예요. 여기에서 뭐야 최진동 장군의 슬픈 가족사가 나오게 됩니다. 비롯됩니다. 뭐냐 여기에 보면 이게 뭐냐 스보보드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시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름은 알렉세이프스크입니다 알렉세이프스크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러시아 짜르의 폭정하에 있었던 볼셰비키 러시아의 쪽에 그 레니인의 군대가 여기를 러시아 혁명을 했으나 다시 볼셰비키 저기 러시아 짜르 황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백군 맨셰비키가 알렉세이프스크를 다시 점령했다가 볼셰비키가 다시 수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극동지방의 자유의 상징이라며 자유시라고 하는 스보보드니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 스보보드니 강가에 흑하 강변에 있는 흑하 강변에 있는 자유시 참변을 추념하는 비석입니다. 여기 뭐라고 1921년 6월 28일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기에 다시는 우리끼리 싸우지 않기를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는 이르쿠츠크파와 샹하이파로 나뉘어져 있던 조선공산당의 분파가 이르쿠츠크파가 자기네들이 극동에다가 레니인하고 트로츠키가요 뭐를 하기로 했었냐면 원동공화국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극동까지 가기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서 자치공화국처럼 만들자고 했었어요. 그때의 이르쿠츠크파 공산당 애들이 우리나라의 조선공산당 이르쿠츠크파 공산당 애들이 원동공화국 쪽 볼셰비키 애들하고 짜고 우리나라의 독립군을 배반하고 쏘아 죽인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정말 독립군의 역사에 있어가지고 그냥 최악의 치욕이고 어떻게 보면 국제정세에 둔감할 경우 러시아의 볼셰비키는 당연히 일본하고 적대적 관계였기 때문에 조선 독립군, 대한 독립군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독립군의 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체코 군단을 통해가지고 무기를 안전하게 팔 수 있을 정도로 볼셰비키는 우리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무기도 사실은 최우산 장군이 서일 총재하고 같이 사가지고 온 거죠. 그 돈을 누가 냈겠냐고 제가 김좌진과 홍범도 보면 체코 군단이 프라하에 돌아가가지고 시장에 내놓은 것 중에 노쇠그릇하고 빙여가 있는 거예요. 그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어디서 구했겠냐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당시에 아마 팔았던 이게 금으로 돼 있으니까 팔았던 품목 중에 하나가 돼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유시철 이 안으로 들어갈 갈란다 라시윌린 갈란다 라시윌린이라고 하는 사령관 꼭 보면 무슨 라스푸틴처럼 생겼어 사진 보면 그런데 얘가 무기를 전부 교체해 줄게 무기를 일단 내놔 그러니까 박일리아 사할린하고 연애주에서 활동했던 박일리아 부대는 무기를 반납을 거부하고 무기를 반납하라니 우리 보고 죽으라는 소리하고 똑같다고 해서 반납하지 않고 돌아가고 최훈산 장군은 그전에 돌아갔는데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돌아갔는데 서일 총재하고 최진동 장군은 여기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배신에 당합니다. 당하고 알고 보았더니 그 1년 전 북경에서 러시아와 볼셰비키와 일본이 북경 밀약을 맺어가지고 스보보든이 오른 왼쪽에 있는 오호츠크의 어업권을 넘기는 대가로 니들이 조선 독립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조선 독립군은 학살에도 좋다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거를 몰랐죠 밀약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모르니 당했다라는 거. 다시는 우리끼리 싸우지 않기를이 아니고요 다시는 공산당에 속지 말자가 맞는 거죠. 지금 이게 스보보든이가 러시아 땅이니까 그렇게 못 쓰니까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최진동 장군이 그렇게 엄청난 배신을 당하고 돌아왔는데 마침 큰아들이 여러분 큰아들이 사회주의 쪽으로 그걸 모르니까 스보보든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사회주의 쪽에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 독립운동 같은 걸 기획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최진동 장군이 엄청나게 야단을 치게 되는데 그 야단치는 와중에 이분이 화병이 걸려가지고 아마 1년 동안 시름시름 아르시다가 저세상에 가신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을 도올 김용옥이 청산이여 말하란가 거기서 아주 이상하게 최진동 장군이 두드려 패가지고 애가 바로 죽은 것처럼 그래서 그 자기 며느리도 자살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건 이후로 친일지주로서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한 집안의 개일 마더른의 가장 슬픈 민족의 역사 자유시 참변과 개인의 역사 자기 큰아들과 큰 며느리의 비극적 죽음에 대하여 그런 식으로 매도를 했다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또 그 프로그램을 보고 최진동이라는 이름을 친일지주로 잘못 알고 있는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에 있어서 참 역사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 정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경 대학선은 이미 예고되었다부터는 한 오 분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부입니다. 이부에서 최훈산 장군 최진동 장군 최지영 장군에 대해서 좀 더 스펙타클하게 한 번 더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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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